당점을 많이 내려서 득점하면 1적구의 두께가 얇아지므로 공이 모이지 않습니다. 어떤 두께와 당점으로 치면 모을 수 있을까요? 끌어치기에서 연습한 스탑샷의 당점으로 죽여치기를 하면 최대한 두꺼운 두께로 쳐서 분리각을 만들면 모을 수 있습니다. 내공의 이동속도가 빨라도 공이 벌어짐으로 많은 연습을 통해서 내공의 속도를 줄이는 당점과 두께, 큐스피드를 익히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